비용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철 야외 운동이 살 빼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선할 때 운동을 하면 열을 만들어내는 몸속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면서 금세기 말에 서울은 여름이 1년의 절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33도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10배 늘어나 석 달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제시됐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 사이가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신곡 발표와 월드투어 콘서트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과 새로운 춤은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재해석해 신나는 리듬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세균까지 파괴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 심지어 자폐증과 대장암 같은 많은 질병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세균 교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롯에서 알아봅니다. 통신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요금을 올린 경우가 많아 유용자가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나 경쟁과 함께 스마트폰 단말기에 거품도 빼야 한다는 지적 취재했습니다. o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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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nfo 연구 divulgado 연구 연구 연구